자살을 유발하는 유전자 번식을 잘 하려면 일단 생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살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자연선택에 의해 퇴칠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살 현상은 진화론적 수수께끼입니다. 자살을 진화심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친족선택을 끌어들여 자살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90대 할머니는 앞으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너무나 서약해져서 가족을 도울 수도 없으며 기력을 회복할 가능성도 없다고 합시다. 할머니가 없으면 가족이 할머니를 돌볼 시간에 자신의 번식에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자살하면 할머니의 유전자도 더 잘 복제될 것 같습니다. 태아의 기형이 너무 심해서 사산될 확률이 100%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죽는 것이 태아의 유전자가 더 잘 복제되는 길입니다. 어차피 태어날 때까지 생존할 수도 없는데 계속 버틴다면 어머니의 자국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둘째, 다면발현으로 자살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유전자가 표현형의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걸 다면발현이라고 합니다. 자살 유전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연선택에 의해 설계된 자살 기재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뜻할 수도 있지만, 자살 확률을 높이는 유전자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 S가 자살 확률도 높이지만 섹시한 외모를 만들어낼 확률도 높인다고 합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섹시함을 통해 얻는 번식 이득이 자살로 인한 번식 손해보다 더 크다면, 자연선택에 의해 S가 개체근내에서 더 많아질 겁니다. 셋째, 우울기제의 폭주로 자살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에는 발열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증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일부러 체온을 올린다는 가설이 인기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발열기제가 폭주하여 사망할 때도 있습니다. 자연선택이 만들어낸 기제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으로부터 불러나서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우울기제가 진화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주 가끔 우울기제가 폭주하여 자살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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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